고래가 주는 용돈 저희 가면 바로 프리즘인가? 엘리트 엘리트 불불 3점 엘리트 갑시다 생각해보니 3개월 때네요 알켄이 있더니 3개월 고독 감사합니다 킬 바꿔야겠다 프리즘 프리즘 하이 무수한 프리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수한 다른 캐릭터 카드가 된다던데 다른 캐릭터 카드가 된다던데 왓 프리즘 왓 프리즘 왓 프리즘 왓 프리즘 유 탤런트 아 진짜 나왔잖아 봐 모서리 차 pr Yankee 아니 근데 이게 완타 집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타격의 영악 사라졌어 완타 뜻 타격시음 택 오픈 왓 유타완 타시드였던 거인 근데 유성 타격이 과연 남을까? 실력해야 하는데 어.. 고객 건물 뭐만 놀지 음 표창 거무 딸기 쪼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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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뱃어 초창 한 번도 못 봤네 가지? 갑분 가 기름 비밀 기술에 가지까지 굿에 돌려있는 아이언 크레드인데 스테이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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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 연게 제목, 제목도 바꿔요. 제목은 안 바꿔도 되겠다. 유타완타 맞네. 유타완타 맞네. 내 말 맞지? 와, 완타 데미지가 늘어났어. 내 말 맞지? 고대 포션 신성이다. 신성 변성. 아스트로라베? 태양계 모형으로 완타 뽑을까? 아니면 젠반구? 가지인데 젠반구가 제일 낫지 않을까? 유타완타 맞네. 유타완타 맞네. 유타완타 갑. 완타덱에서 필요한 건 코스트다. 완타덱을 짜려면 코스트가 있어야죠. 완타 한 번 쓰기 VS 완타 두 번 쓰기.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아니면 내가 죽거나.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겠지. 아, 뭐야. 아, 15승천이라서 먼저 때리는구나. 아, 씨. 아, 나 진짜. 유타완타 된 거 같네. 근데. 의도를 알 수 없게 됩니다. 아, 이거 맞다. 유타완타 된 거 같네. 아, 유타완타 된 거 같네. 메아리? 전타, 유타, 완타. 에이게 대기심. 하이야. 울. 아이. 저걸로 서손이 라니. 너무 아쉽게 있는. 빨리 저거 신성 강화를 전uely 해야할 것 같은데. 플라잉 무릎 타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후벼 타격 플라잉 무릎 타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수비도 수비 타격이었어요 멜집 퀸전 아니 이거 신성 은제의 강원이야 신신신신 신성 남아라 어? 물카야 유성 타격 뽑기 더 쉬워졌죠? 프리즘 카드 비하다 비하 얘는 때리는거 랜덤이죠 스프벅 과연 때릴까? 사륜안 편지 칼 탐색 신성 강호가 필요하다 그 칼책 음 궨전이랑 저거랑 같이 쓰네 날뛰기 백련 퍼즐 이중타격 귀지삐 귀지삐도 참 좋은데 이게 룬 반고인게 아쉽네 날뛰기 아우 킹라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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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엘리트 못 가게네 체력 없어서 어 100 체력을 챙겨주는데 엘리트 가란댓인가 아니 와플까지 간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100 생성되는 거에서는 안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이래도 프리즘을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는 프리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서순에서 서순에서 맞음 흑옥 부적 비상단추불 비상단추는 필요없죠 재활용 쓸까 무지개가 돼 더 많은 완타가 필요가 엄청나게 많은 완타가 비상단추를 고개다 부팅 과정이 낫겠죠 아닌가 고개가 낫가 부팅 과정이 무작위 카드도 좋고 펜촉 교살 혼돈 귀집비 성급탄 혼돈으로 플라즈마 챙겨볼까 융합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운발로 챙기자 혼돈으로 플라즈마를 뽑는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혼돈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는데 가지 비췄고 자, 이 두 개는 정리 중 혼돈, 혼돈, 혼돈 중독 중독 이게 가지다. 야매맘분도 같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룬 받고 답답하다. 진짜 유타 완타덱이잖아. 꿈이 이루어졌어요. 어? 세상에 이걸 유타 반타다? 유타 반타 진짜다 진짜 유타 반타가 나타났다 황국성님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도플갱어? 유령의 영상? 이거 15승천이잖아 유령의 영상 집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킹풍당당 저혈 현돌 저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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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지라서 포스트움을 짚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혈 흑옥 괜찮네요 저혈 흑옥 부족 엘리트 줌 잡으러 갈까요? 상점 엘리트 불불 상 엘리트 저 상점을 가지말까?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네 고투 심장 혈안 혈안 흑옥인데 광기 체력 18이나 갖겠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완벽했다 아 뭐야 왜 안잡아져 석재 날력 이도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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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도류 이도류가 지금 좋은게 미라손이랑 파워볼 수 있습니다 아니 노가리 왜 지금 나와요 어차피 저거 신성 빨리 뽑으면 되니까 이로류 유성 타격값 숟가락 숟가락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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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붕대감기 같은 거 괜찮긴 한데 신성, 미래의 질, 번데기 숟가락 옵션 발동되면 바지 옵션 발동 안되나요? 예? 예 안 될걸요? 버리는 걸로 돼서 신성 킹퐁 하려고 했죠 왜냐면 완타덱이기 때문이죠 이 덱은 완타덱입니다 여러분 평영이나 평영이 두 개나 들어갔네 아 시계 맞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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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아 간디타 몸부림 고통 쓰읍 고통 어디에 쓰지? 고통은 지우는 게 다 알잖아 에... 고통은 지우죠 어? 주판인데? 주판 돌릴 수고 없지 데이터 리스크 디스크랑 비닐 이렇게 살까? 야 왜 여기서 지워봤자 얼마나 차이 있겠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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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나만 수월한다 와 세상에 고통 딜근 너무 없다 15승천이 이렇게 이런 게임이었나 내가 20승천 하면서 괜히 욕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10승천이 안 나가요 무게임가 근데 완타 엄청 안 나오네 완타 집으려고 각 재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 야간근무 지와이 지와이가 뭐지 펜총 레포 겜인가 껀데기를 먼저 쓰고 신성을 쓸지 신성을 쓰고 껀데기를 쓸지 선댁이 하는 게 나지 않을까 오예 빛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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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대 광키를 그냥 쓰는 게 나았을까? 아 저 고통 어떡하냐? 아 고통 때문에 버프 빠지잖아. 개어구를. 아 고통 딜금. 아니 딜금 수준이 아닌데 그냥. 딜 챔피언인데. 진화. 저거 보스전 하려면 진화 필요하지 않을까? 뭐 강화할 것도 없긴 한데. 아까처럼 선댁이. 일단 무광각 쓰고. 아 불편. 몸부림. 멸시. 재활용 신성. 난 완타덱이다. 내가 바로 완타덱이다. 다가야. 다가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F7, 진화 하나 잡아둘이. 아우 너무 시게 맞았다. F6, 진화 하나 잡아둔. 완타덱이기 때문에 완타로 잡는다 아 뭐야 복수도 한 마리밖에 없어 체련할 것도 없으니까 고통 지울까 발견? 뭐 고통 1대1 들어오는 거 뭐 별로 안 아프니까 사실 좀 아프긴 한데 사실 좀 많이 아프긴 한데 사실 좀 많이 아픈데 버릴 게 하나도 없냐 정말 절대 breakfast 진행 아 졸 smiles 진짜 고통 왜케 세냐 진짜 고통 프리딜이다 아, 서순 무수한 서순의 요청 아, 그러네. 이거 화상도 되게 위안 넣네 아, 미쳤다 진짜 신성 재빠른 타격 완 타렉 타격은 집어야지 아이덴티티가 완 타렉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맞아서 바로 백면 퍼즐 봅시다 터보 스택, 핵분율, 혼돈, 다중시전 아, 0코스트인 것밖에 안 나오잖아 게임이 개냐 고동도 1댐이고 고동도 1댐이고 승천 20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게 되는 순간인데 기가 체육수 이 일요일 날 드로 없나? 드로 없나? 드로 없네요 어? 여깄네 그건 몰랐네 캬 탭 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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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야 누가 고통 좀 없애봐라 내가 고통은б 탭 오브 탭 오브 탭 오브 탭 오브 탭 오브 잠시만요 뒤져라 고통 와 진짜.. 고통에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줄 몰랐네 고통티비 오셨다 진짜 체력바 밑에 이거 심장까지 닦겠는데 너에게 닦기를 닦는다 아 닿을 뻔했는데 수비 수비 탑하기 탑하기 퍼누구 재활용 스택 간다 고통 프리대을 진짜 해봐야래 재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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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 전류 타격 완벽한 타격 사실 아니야 역시 역시 프리즘 역시 프리즘 프리즘 최고야 이 영상을 프리즘 님에게 바칩니다 디스 이즈 프리즘 디스 이즈 프리즘 자본주의 만세 황보성 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프리즘 만세 프리즘 우승 프리즘 만겐 extranet 띠린 따롱 띠린 와-갓-리즘 님들도 이 시드를 통해 갓-리즘 님을 영접하도록 하세요 만타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어 감사합니다.